그러면 올해 주식시장 어떨 것으로 여러분 예상을 하십니까? 국내 집권사 리서치센터 수장들은 2022년에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 반도체를 꼽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의 대장주이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비록 지난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7만 전자로 끝이 났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업황 개선을 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수급 이슈로 부침을 겪었던 자동차 업종도 올해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에 힘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이연됐던 수요가 올해부터는 몰리면서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증시를 달궜던 메타버스와 NFT의 인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메타버스와 NFT를 내세운 미디어, 게임 업종의 강세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재테크 수단은 금이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의 수익률을 제쳤습니다. 대신 증권에 따르면 한국금거래소 기준 국내 금 도매 가격은 2020년 12월 31일 한돈당 26만 7천 원에서 작년 12월 30일 29만 8천 원으로 11.61%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 다음으로는 국내 주식펀드의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주식 편입부율 70에서 100%로 액티브 운영 전략을 구사하는 순자산 10억 원 이상의 국내 주식펀드의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10.19%였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3위는 부동산으로 나타났고 4위는 달러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올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1년 전 국내 주식과 신흥국, 선진국 주식 비중을 5대 3대 2의 비율로 추천했던 펀드 매니저들은 올해 포트폴리오를 국내 주식 30%, 선진국 주식 50%, 현금 20%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펀드 매니저들은 올 1분기 코스피 지수가 최대 3,200까지 오를 수 있고 조정받더라도 2,900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단을 3,200 이상으로 과감하게 제시한 지난해 조사 때와는 달리 응답자의 63%가 3,000에서 3,099, 3,100에서 3,199에서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수가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상승 가능성이 높은 테마를 추려내는 작업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카우스로 올해 세계 증시 1월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은 헬스케어, 미국은 필수 소비재 관련 주가 1월 증시의 효자 업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 증권이 지난 10년간 업종별 1월 평균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한국 증시는 헬스케어 업종이 6.85%, 미국 증시는 필수 소비재 업종이 2.7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업종 평균 수익률을 압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과 미국의 1월 평균 지수 수익률은 각각 1.46%, 1.27%를 기록했습니다. 또 1월에는 업종별 수익률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 증권은 투자자들은 이미 작년 초 우상향의 지수 랠리가 아닌 종목 차별화가 대두되는 증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랠리를 이어온 성장주 외에 다시금 가치주에 주목해볼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이민년 증시에서 역대 최대 IPO 공모 기록이 다시 세워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세운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을 2년 연속으로 경신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2021년 한 해 신규 상장을 통한 공모 규모는 코스피에서 17조 2천억 원, 코스닥에서 3조 6천억 원 등 총 20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지난해 달성된 이 기록은 당장 올해 깨질 전망입니다. 1월 IPO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 규모만 지난해 전체 공모 규모의 절반을 웃돌 것이 확실시 되는 데다 조 단위의 몸값이 예상되는 종목들의 등판이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0배 거, 즉 10배 이상 오를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형주로 국내 주요사 증권사들은 월덱스와 천보, 바이브 컴퍼니, 아이원스 등을 꼽고 있습니다. 국내 10대 증권사가 올해 유망한 중소형주로 지목한 종목은 총 47개였는데요. 이 중 두 곳 이상 증권사의 중복 추천을 받은 종목은 바이브 컴퍼니와 월덱스, 아이원스, 감성커퍼레이션, 다날, 천보 등 6개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공정형 소재 부품 기업인 월덱스는 최근 증권가에서 가장 주목하는 중소형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인 다날은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로도 꼽히며 주목받고 있고,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바이브 컴퍼니도 기대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브 컴퍼니는 현실 세계를 가상세계에 더울처럼 옮겨놓는 디지털 트윈 기술력을 갖췄다고 평가되는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에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 올해 새해 첫날이기도 하고요. 증권사에서 올해는 어떤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을 해봐야 될 건가에 대해서 각 증권사들 한 16곳 정도 되는 증권사가 새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좀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뭐 예상은 하셨겠지만 증권사 16곳 중에서 15곳에 추천을 받았던 반도체 업종이 1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압도기적이었죠. 좀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반도체 가격에 대한 하락 리스크가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많이 상승을 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업황 개선에 대한 전망도가 높다. 이러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새해 주도 업종으로 압도적으로 1위 지지를 좀 보내줬고요. 2위 같은 경우는 자동차입니다. 현대 자동차라든가 현대모비스 이런 곳에서 6곳 정도의 추천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3위는 2차전지 업종 5곳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4위는 작년 한 해 상당히 뜨거웠었던 메타버스 관련해서 4곳에서 일단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4위까지 주요 업종들을 살펴보게 되면 전통업종과 신주업종 이런 것들이 좀 잘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요 업종도 한번 발표를 했는데요. 에너지랑 철강주도 이런 경기 민감제 시클리커 관련 주요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발표도 좀 나와서 이 부분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해를 주도할 업종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등이 꼽혔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새해 주도 업종 중에서 1위로 이제 발표된 반도체 업종 중에서 종목을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SK 하이닉스가 좀 가장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지난 연말 정도에 이제 중국의 시한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보세되고 있다는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국 시한에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반도체 드림업체 1위와 3위 업체가 일단은 지금 몰려있기 때문에 이것 등이 이제 메모리 수급 차질로 이어져서 SK 하이닉스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업황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방 업체에 대한 재고 감소가 일단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재고 확보에 따른 수요 증가도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일단은 반도체 드림을 주요 실적으로 삼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좀 주목을 받은 뒤에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서버용 드림 수요가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 약 30% 정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측면도 본다 그러면 드림 가격에 대한 하락의 일정 부분 멈추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그런 측면들, 가격과 수요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 인텔 랜드 사업부를 인수를 1단계로 완료를 하면서 그동안 좀 약점으로 지적되었었던 랜드 사업부에 있어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림의 삼성 원인을 보게 되면 기존 13주 정도의 재고를 좀 확보했었지만 현재는 약 7일에서 8주 정도의 재고밖에 좀 없다고 밝혀지고 있고 또한 내년에 이제 가상현실이라든가 메타바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선제적 서버 투자 등이 강행이 될 수가 있어서 전방적으로 일단은 현재 상황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지난 연말에 MSCI ESC 평가 등급도 A 등급으로 BBBB에서 A 등급으로 상향이 되면서 좀 좋은 소식들, 호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올해도 이제 전년 대비해서 실적 성장세 지속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2021년 매출은 약 43조, 영업이익은 약 12조 원대로 좀 예상이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매출 같은 경우는 53조, 영업이익은 약 13조로 전년 대비해서 약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업종이 증권사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기도 했고 그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은 SK하이닉스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올해도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SK하이닉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